남자 집사님의 인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남자 집사님 그거 먹고 싶어요? 남자 집사님 거기서 뭐하니? 남자 집사님 아니지 남자 집사님 야! 남자 집사님 안돼 남자 집사님 내 손을 물지마 남자 집사님 손끝을 봐 남자 집사님 수리는 되게 잘 찾는데 남자 집사님 야 수리 남자 집사동 always 남자 집사 tenha 넓을 할 테니까 남자 집사 놀이 줄거니 남자 집사2 이지도 못 먹었어 남자 집사2 이지도 못 먹지 않았나? 남자 집사1 아! 남자 집사2 아! 남자 집사님, 소울아 남자 집사님, 너 손 물지마. 무서워. 남자 집사님, 나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럴 때 보면 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. 남자 집사님, 우리 나무 소심하게 남자 집사님,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. 남자 집사님, 이제 내 손바닥에 있는 거 인지했어. 남자 집사님, 밥 먹기 전이 돼서 아주 잘 먹네. 남자 집사님, 알았어. 기다려. 소울아 너 줄 때는 좀 무섭다. 남자 집사님, 야. 아, 수리야. 남자 집사님, 아, 내 손을. 여자 집사님, 소울이 좀 더 줘야 돼. 남자 집사님, 그래. 소울이 미안해. 남자 집사님, 소울이 좀 더 줄게. 손가락을 물면 안 돼. 남자 집사님, 소울이야. 여기. 내 손가락 물. 남자 집사님, 아니. 내 손가락을 물지 말고. 남자 집사님, 왜 손바닥에 있어. 손가락 물지마. 남자 집사님, 아니야. 그거 노울아. 너도 많이 먹었잖아. 남자 집사님, 노울아. 남자 집사님, 야. 손바닥에 있는 거 남자 집사님, 왜 그렇게 먹냐? 남자 집사님, 소울이 좀. 남자 집사님, 미안해. 남자 집사님, 표정 봐. 남자 집사님, 소울이 녀석. 남자 집사님, 너 손가락 먹는 거 아니거든? 이걸로 도착해. 남자 집사님, 이제 없어. 남자 집사님, 삐졌어? 소울이? 남자 집사님, 삐졌어? 남자 집사님, 삐졌어? 남자 집사님, 안내. 남자 집사님, 소울아. 남자 집사님, 응? 남자 집사님, 왜? 남자 집사님, 왜 그래? 남자 집사님, 귀엽게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